오늘은 제가 생일을 맞이해서 보자기를 만들러 갑니다.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로 한번 가보게 됐어요. 조금 설레이는 클래스입니다. 한번 예쁘게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냥 친한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과정 속에서 안쪽에 기프가 찰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엎제 좀 잡아볼 수 있는데 손을 한 방향으로 미는 게 아니라 여러 방향으로 그려가면서 이 접시 위에 얹어서 이 흡한 접시 모양으로 자연스럽게 부는 거예요. 이걸 원래로 이 팩면처 없이 잘 붙일 건데 그동안 실리콘트를 한번 보고 있어요. 왜? 몰라요. 모르지. 좋아하는 스타일 위주로? 근데 예쁜 게 너무 많아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근데 걱정은 이제 잘 못 골라서 걱정인데. 벌써 많이 쌓이고 있어서 이게 또. 이런 것도 너무 귀엽다. 쇼핑하는 거. 약간 다이어리 꾸미기. 여러분 생각해 주시겠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아 큰일? 진짜 큰일. 뭘 쓸지 혹시 몰라. 깜짝이야. 장식 윗부분이랑 접시 윗부분을 묶여서 붙인 거거든요. 응. 앞바다에 사는 것 같아요. 마다에 사는 게 없는데. 생각해보는 게 없네. 가다에 사는 게 없다는 거 생각했는데. 인간에 타는 게 없네. 진영이자 사멸인 제가 조절을 시작해서 이 중간에 붙어있는 애들은 혹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 생일 풍경을 이렇게 자기로 만들고 그럼 생일이에요? 생일 콘텐츠로 10월 달이에요 10월 달에 그렇구나 미리 생일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 한 번 하겠지만 공연하면 바로 실시간으로 축하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명어 레슨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준비했거든요 소감? 못 외웠어요 그냥 외워서 달라요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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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너무 다 커 소감? 과연 이따가 뭘 따먹을까? 소감? 저요? 안 하죠? 하려면 하지? 음... 은근 잘해요 요리 대결? 아 근데 세 명 다 자취를 하니까 근데 막 요리 회사 막 만화 한 점은 없어요? 대박 난 쪽도 없지 너무 다 큰가요? 응 이게 나은 거 같아 혹시 붙여놔야겠다 근데 이것도 마쳐야 되겠지? 근데 이것도 마쳐야 되겠지? 그래서 저 막 호텔 가면은 다 정리 이렇게 해놔요 근데 그거야 이제 그 집에서 절대 안 그래 그냥 이미 찌럽혀져 있는 데서는 안 그러는데 그 말 들으면 이제 우리 부모님이 엄청 웃으시는 거지 안 잔다 그렇지 아이커 기억에 남았던 생일? 기억에 남았던... 나 어릴 때 생일 파티도 안 했어 뭐 생일 선물 어린이날 선물 뭔가 요구를 하면은 평상시에 잘해주는데 왜 필요하냐? 이런 평상시에 사달라는 거 사주고 필요한 거 사주지 않냐 그랬던 거 죽는 데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어릴 때 깨달았나? 근데 이제 기억에 남는 선물은 있어요 크리스마스 때 아빠가 산타라는 거랑 알게 된 날 거실에 이제 트리를 해놓고 오빠랑 할아버지한테 이제 편지도 쓰고 기다리면서 잔 거지 그 트리 앞에서 거실에서 아빠가 이제 들어오셨는데 선물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이제 앞에서 만났다 오빠한테 플레이스테이션2를 사주신 거예요 근데 나한테는 뭘 사주셨냐 포켓몬 양말 세팅 이만한 거를 사줬는데 뭐 그거 어딨어? 근데 그것도 오빠 서랍에 들어갔다는 사실 근데 어제 엄마아빠랑 밥 먹으면서 들었던 건데 저랑 오빠가 텐트에서 자고 싶다고 어릴 때 얘기했나 봐요 그래서 아빠가 텐트랑 친낭을 사가지고 어릴 때 마당에서 잤대요 그 말 듣고 해주고 싶어서 텐트랑 친낭을 사셨대요 그리고는 창고행 아 기억나는 생일 있어요 저 유치원 때부터 친구인 남자애들이 있는데 초등학교 때 야 오늘 전화 오는 거예요 내 생일날 당일날 추석인데 야 룩도월드 갈래? 자식 알았구나 내 생일인 거 그래서 역시 너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왜? 애들이랑 룩도월드 갈라 하는데 한 명이 못 온다고 해서 한 명 비어 니 와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오늘 무슨 날인지 아냐? 오늘 무슨 날인데 빨리 얘기해 그때 속삭해서 안 나갔다는 사실 걔는 이 에피소드를 모르고 있겠죠? 예전에 반반때 그때가 딱 컴백 뮤직뱅크 비하인드 대기실 영상 찍었을 텐데 제 친구들이 너 컴백 언제 하냐? 연락이 왔다고 했는데 그때 걔네들이에요 저 욕 저 현실 욕 진짜 무슨 시간에 이렇게 했어? 나 진짜 빨리 왔어 네 재밌어요 짙음 더 붙여야 될 때 있을까요? 이게 옆에서 보면 좀 뜬 눈이요? 네 잠시만요 이거 그냥 붙이는 거잖아요 처음보다는 알려주셔서 어떻게 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나음보다 엄마가 더 좋아요 이런 거 엄마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대로 하겠습니다 이대로 하겠습니다 하하하하하 제가 작은 접시를 조금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세트 느낌이 났으면 좋을 것 같아서 헉? 조그만 것도 너무 예쁘다 뭐야 이거 타니 간식 그릇 하하하하하 여기다가 뭐 가딘 그럴까요? 왜냐면 강아지 생일은 10월 2일이거든요 맞춰나? 근데 또 너무 좀 그런가? 내 거는 안 하고 강아지 거는 망해도 되니까 망하면 내가 쓰면 되지 까 foods 나름 선방? 예 Ad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하실것을 하실것을 뭐라 구 Urs 갑자기 뜬금없이 소감을 하라고 하더래요. 근데 갑자기 케이크를 앞에서 두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아하하하 제가 이렇게 웃고 있는데요. 너무 당황스럽고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해피 쥬쥬 데이라고 써져있는 예쁘고 귀여운 케이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희릉카드 드리는 선물 잊지 말고 꼭 받아오세요. 왔어요. 여러분 오호 딱 지금 이틀 전이거든요. 오늘은 탄이 생일. 그래서 탄이 케이크 만들다 왔거든요. 오? 가긴 잘한 것 같은데? 예쁘잖아. 여기 이거 잘했는데? 탄이 간 시끄럽하길 조금 아까. 사실 거의 이제 선생님이 다 해주신 것 같지만 이제 제 생일 그릇. 빠밤 오오오오! 제 컴 더 마음으로.. 오 이쁘다. 솔직히 타니커보다 더 이쁜. 지금 저 진짜 완전 마음에 들어요 저는. 취향도 그렇고 추구하는 그런 감각 이런 게 조금 까다로워서 사실 조금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절묘하게 마블이 되게 잘 나왔어요. 선생님이 마블이 되게 예쁘게 표현됐다고 하셨는데 진실! 이거는 자랑해야 돼. 나 20, 선생님 80. 한이는 10월 2일 저랑 이틀 차이로 생일이 비슷하고요. 단호박 케이크를 만들었거든요. 간식을 여기다가 줄 거고요. 저는 제 생일날 샐러드나 파스타를 먹을 때 먹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고모가 이탈리안 음식을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고모한테 보여드리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고모 음식을 먹고 싶은 그런 그릇입니다. 우리 팬분들한테 스페셜하게 컨텐츠를 남기려고 큰 선물을 남기게 된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따뜻합니다. 너무 좋네요. 이렇게 쎄 conscient이 Platz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